1.MOX.8로 표기되는 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앞나사 작업을 위해 지름 5mm의 드릴이 필요하다 2. 지름, 길이인 전동축에서 비틀린각이 윈 것을 .25로 하기 위하여 축지름만을 설계 변경한다면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1. 3. 금속재료의 가공경화로 생긴 잔류흥력 제거 및 절삭상 향상 등을 개선시키는 열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필림. 4. 지름 20mm의 드릴로 연강판에 구멍을 뚫을 때 회전수가 200m이면 절삭속도는 몇 미터 미터인가 1.12.6 5. 모듈이 6이고 중심거리가 300mm, 속도비가 2-3인 외접하는 표준 스나이퍼 기어의 작은 기어 바깥지름은 얼마인가? 2.252mm 6. 직경 4cm의 원형 단면공의 200의 인장하중이 작용할 때 봉에 발생하는 인장흥력은 약 몇 엔 밀리미터인가? 1.159.15 7. 주조할 때 주형의 저판 표면을 급냉시켜 표면은 심은 타이트가 되게 하고 내부는 서서히 냉각시켜 펄라이트가 되게 한 주철은? 3. 7대 주철 8.1명 미끄럼 키라고도 하며 회전 토크를 전달함과 동시에 보스가 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키는? 3. 패더키 9. 회로 내에 압력 상승을 제한하여 설정된 압력에 오일 공급을 하는 것은 1일 리프 밸브 10.2개의 금속편 끝을 각각 용용점 근처까지 가열하여 양끝을 접촉시켜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는 작업은? 4. 앞쪽 11. 너비 6cm, 높이 8cm 직사각형 단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굽힌 모멘트의 크기는 몇 엔 미터인가? 2. 640 12. 절삭 공구용 특수강에 속하는 것은? 3. 고속도강 13. 회전축의 흔들림 검사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는? 2. 다이얼 게이지 14.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AB 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약 몇 엔인가? 3. 1732 15. 추의 비틀림 강도를 고려하여 원형축에 비틀림 모멘트를 가했을 때 비틀림각을 구할 수 있다. 비틀림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비틀림각은 극관성 모멘트에 비례한다. 16. 다음 중 4열명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둘 알루민 17. 사포트 3위치 방향전환 밸브의 중간위치 형식 중 센터 바이패스형이라고도 하며 중립위치에서 펌프를 무브화시킬 수 있고 실린더를 임의의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3. 탠덤 센터형 18. 카바이트를 물에 넣으면 아세틀랜 가스와 생소폐가 생성되는 다음 화학식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물질의 분자식으로 오른 것은? 2. CHE 19. 자동차 형가장치의 코일 스프링이 인장 또는 수축될 때 감겨있는 코일 자체에 작용하는 가장 주된 능력은? 4.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전단 능력 20. 다음 중 압축기 뒤에 설치되어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공기탱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다량의 공기 소비시 급격한 압력 상승을 방지한다. 21. 자동차 기관에서 피스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열의 보온성이 좋아야 한다. 22. LPG 기관의 믹서에 장착된 메인디티 솔레노이드 밸브의 파형에서 작동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1. 레이 구간 23. LPG 기관에서 공전 회전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합된 연료를 믹서의 스로틀 바이패스 통로를 통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3. 공전 속도 조절 밸브 24. 자동차로 15km의 거리를 왕복하는 데 40분이 걸렸고 연료 소비는 1830이었다면 왕복시 평균 속도와 연료 소비율은 약 얼마인가? 2. 45km, 16km 25.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서 엔진의 점화 시기가 지각되는 이유는 일노크 센서의 시그널이 입력될 경우 26. 전자제어 희박 연소기관의 연비가 향상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연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열해리가 발생되며 배기 온도가 상승되어 연소 효율이 좋아진다 27. 정비용 리프트에서 중량 13,500인인 자동차를 3초 만에 높이를 1.8m로 상승시켰을 경우 리프트의 출력은? 28.1 28. 전자제어 가솔린 연료 분사 장치에 사용되지 않는 센서는? 4차고 센서 29. 배출 가스 중 3원 총매 장치에서 저감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 실소 30. LPG 기관과 비교할 때 LPI 기관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2. 봉배에서 송출되는 가스 압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31. 지르콘니아 소자의 산소센서 출력 전압이 1V에 가깝게 나타나면 공연비 상태는? 2. 농후하다 32. 직격 행정이 78mm, 78mm인 사행정 4기통의 기관에서 실제 흡입된 공기량이 1120.7라면 최적 교율은? 3. 약 75% 33. 가솔린 엔진에서의 노크 발생을 감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배기가스 중의 산소 농도 측정 34. 디젤 기관의 연소실에서 간접 분사식에 비해 직접 분사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비교적 세탄가가 낮은 연료를 필요로 한다 35.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의 EGR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EGR은 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원 전 영역에서 작동된다 36. 위에 배출 가스를 측정할 경우 시류 채취관은 배기관 내 몇 cm 이상 삽입하여야 하는가? 2. 30cm 37. 커머레일 디젤 분사장치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4. 원심력을 이용해 조속기를 제어할 수 있다 38. 기관의 지심화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4. 흡기 온도 39. 소형 전자제어 커머레일 기관의 연료압력 조절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입구 제어 방식은 커머레일 끝 부분에 연료압력 조절 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40. 배출 가스 정밀검사의 ASM2525 모드 검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25%의 도로 부하로 40km의 속도로 일정하게 주행하면서 배출 가스를 측정한다 41. 자동차의 독립형과 장치 중에서 쇽업쇼버를 내장하고 있으며 상단은 차체에 고정하고 하단은 루어 컨트롤함으로 지지하는 형식으로 스크링의 아래하중이 가볍고 엔티다이브 효과가 우수한 형식은? 1. 맥퍼센 스트러트형과 장치 42.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변속기 오일 점검과 관련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 유량 점검은 기관 정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다 43. 브레이크 페달이 점점 딱딱해져서 제동 성능이 저하되었다면 그 원인은? 4. 하이드로 100 내부 진공무설 44. 자동차가 요철이 심한 노면을 주행할 때 좌우 구동면의 구동 토크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2. 차동 장치 45. 전자제어 제동 장치 차량이 주행을 시작하여 더 중속 구간에 제동을 하지 않았어도 모터 작동 소리가 들렸다면 ABS 상태는? 이 체크를 위한 작동으로 정상이다 46. 구동력 제어 장치에서 엔진 토크 제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가속 및 감속 제어 47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나 차체가 떨리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프로포셔닝 밸브 작동 불량 48. 유압식 쇼겁쇼거의 구조에서 5일이 상하 실린너로 이동하는 작은 구멍의 명치는? 3. 오리피스 49. 사이드 슬립 시험기에서 지시 값이 6이라면 1km당 슬립량은? 3. 6m 50점 어떤 자동차가 60km의 속도로 평탄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5. 변속비가 3. 종감속비가 2고 구동과퀴가 1회전하는데 2m 진행할 때 3km 주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 3분 51.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주행 중 변속을 하고 급가속을 하였을 때 엔진의 회전이 상승해도 차속에 증속되지 않는 원인은? 4. 클러치 압력판 스트링의 장력이 감소되었다 52. 그린과 같이 선의 중심이 0이라면 이 자동차의 최소 회전 반경은? 4. 0에서 D53.10에 의해 타이어의 고무나 코드가 용해 및 분리되는 현상은? 2. 히트 세퍼레이션 현상 54점 브레이크 페달의 수평 방향으로 150kg 의힘을 가했을 때 피스톤의 면적이 10cm이라면 마스터 실린더에 형성되는 유아든? 2. 75 55점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출발 및 기어 변속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고속주행 시 성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2. 토크 컨버터 스테이터 고착 56점 기관 회전수가 2000m 변속비가 2일 종감속비가 5일인 자동차가 선의주행을 하고 있을 때 자동차 좌측바퀴가 10km 속도로 주행한다면 우측바퀴의 속도는? 3. 18.8km 57점 무단 변속기의 구동 방식이 아닌 것은 1. 스테이터 조합형 58점 바퀴 정렬의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토인의 조정은 양쪽 타이로드를 같은 양만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 59점 전자제어 제동장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제동 시 바퀴에 로그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60점 수동 변속기 차량의 클러치 디스크에서 클리처 연결 동작 시에 유연송을 보장하고 평면 압착이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동력 전달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3. 쿠션 스프링 61점 테스트 램프를 이용한 12V 전장으로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60W 전구가 장착된 테스트 램프로 전원을 ECU에 인가시 ECU가 손상되지 않는다 62점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른다 63점 전압 강화와 누전능 배전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점화를 컨트롤하는 방식은? 1. 전자배전 점화 방식 64점 축전지를 20시간 동안 ECU 계속 방전시켜 방전종지 전압에 도달하였다면 이 축전지의 용량은? 2. 40. 65점 코일의 권수비가 그린과 가닿을 때 1차 코일의 전류 단속에 의해 350V의 유도전압을 얻었다면 2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전화둔? 3. 28000V 66점 전자제어 디젤 차량의 PTC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작동시간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67점 스마트키 시스템에서 전원 분배 모듈의 기능이 아닌 것은? 3. 발전기 부하 응답 제어 68점 스마트 정션 박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9점 점화 파형에서 점화 전압이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은? 3. 높은 압축 압력 70점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를 측정한 결과 10초 동안 18회 전멸하였을 때 안전기준에 맞게 판정한 것은? 2. 108회분 71점 교류 발전기에서 최대 출력 전압이 나올 때 발전기 하우진과 축전지 터미널 간의 전압은 1. 약 0에서 0.2V 72점 주행거리 현재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능거리 평균 속도 및 주행 시간 등 주행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LCD를 이용해 화면에 표시해주는 운전자 정보 전달 장치는? 2. 트립 컴퓨터 73점 그림에서 크렝크축 벨트 플리엠 회전수가 2600m 일대의 발전기 벨트 플리엠 회전수는? 47800m 74점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조등 주행 빔의 진폭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전방 10m 거리에서 하얀 진폭은 등화 설치 높이의 10분의 3인의 75점 경음기에서 구조적으로 음의 크기가 조절되는 곳은? 4. 경음기의 에어갭 76점 고속도로에서 차량 속도가 증가되면 엔진 온도가 하강하고 실내 히터에 나오는 공기가 따뜻하지 않은 원인으로 오른 것은? 3. 서머스탯이 열린 채로 고착되었다 77점 아날로그 미터의 장점과 디지털 미터의 장점을 살린 전자제어 방식의 계기판은? 3. 스텝 모터 쉽게기 78점 전조 등에서 조도 부족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3. 전격 용량 초과 전구 사용 79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기동발전기의 교환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점화 스위치를 OFF하고 보조 배터리의 케이블은 분리하지 않는다 80점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기판에 있는 오토스톱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배출가스 저감 11. 배출 스펀 wün지 않으려면